가수 진혜성의 소속사가 신곡으로 컴백 날짜를 공식 확정했다. 최근 팬미팅에서 뜻밖의 성공을 거둔 진혜성은 오는 9월 15일 데뷔할 예정인 작곡가 조영수가 작곡한 스페셜 음원으로 인상적인 컴백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한 기념 팬미팅이 끝난 뒤 팬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두근거리고 있다. 진혜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바꿔 팬들 사이에서 기대와 설렘을 자아냈다. 모두가 그의 새롭고 흥미로운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진혜성을 위해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한 유명 작곡가 중 한 명인 조영수 작곡가가 5일 서울에서 열린 주요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영상을 공유하며 팬들에게 주목할 만한 정보를 공개했다. 조영수 씨는 9월 특유의 복고풍으로 컴백하기 전 진혜성의 모든 팬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진혜성의 활발한 컴백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계속 빛나 팬들에게 기억에 남는 노래를 들려줄 것으로 믿는다. 당신의 새로운 음악 여정에서 이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기대하며 응원합시다. 진혜성은 독특한 보컬과 인상적인 연출력으로 트로트계에서 항상 빼어난 명성이었다. 컴백 날짜 발표부터 팬들의 기대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진혜성의 음악 경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작곡가 조영수의 협연으로 다시 한번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 확실시된다. 진혜성은 훌륭한 보컬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주력과 무대에서의 감정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팬미팅은 수천명의 팬들이 모여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며 만나는 그의 매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다. 이번 컴백으로 진혜성은 설레고 기억에 남는 음악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신곡을 프로듀싱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열정을 쏟으셨다는 것이다. 9월 15일 진혜성씨의 특별한 음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모든 팬들과 음악 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다. 혜성과 함께 신나고 신나는 음악여행 준비하다. 진혜성의 소속사는 컴백 전날 팬들의 눈을 뗄 수 없는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선사하며 다가오는 신곡의 특별한 기대감을 자아낸다. 진혜성의 소속사는 컴백 전날 팬들과 함께 신나는 것이다.